안녕하십니까 춘혈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쉬는 날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날 굉장히 많이 먹어요. 주말 같은 날. 그런데 오늘 저는 웨딩 준비로 바빠서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 운동을 못하는 날은 굉장히 많이 걸어다니고 우산소 운동 같은 걸 하긴 했는데 웨이 트레이닝을 많이 못했어요. 보통 웨이 트레이닝 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저장돼 있는 글리코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웨이 트레이닝 하지 못하는 날은 저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밥이나 그런 걸 많이 안 먹어요. 야채 위주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많이 트레이닝을 하셔서 알이 많이 배겼다. 그래서 운동을 쉬셔야 된다. 그런 날은 탄수화물 섭취를 평상기보다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이 찌지 않고 이렇게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죠. 오늘 하루 종일 트레이닝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트레이닝을 배우고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트레이닝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트레이닝을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몸에 체육을 사용하거나, 체육을 사용하거나, 몸에 체육을 사용하거나, ENT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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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음식그라뇨관라 저기에서부터는 어떤ES stop stedes에 대한 도К Unifor 오늘에는 양파의 체육을 사용하거나, LETTER의 체육과 양파의 체육을 사용하거나, 몸에 체육 이렇게 물이 갈 수 있도록 하지. 제가 체육을 사용하고, 저는 츄노룡조와 함께, 좋은 하루 되세요